mcnex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체입니다. mcnex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5.20% 하락한 2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대비 약 마이너스 21.28%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1월 3일 오후 8,3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9월 31일 오후 6,1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2일 17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6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mcnex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4.0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707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19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9월 20일 가장 많은 8,643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07%에서 약 7.6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4월 14일 약 10.2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0월 12일 약 6.0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5,028억 대비 약 100.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38억원으로, 2015년 262억 대비 약 마이너스 9.1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37%입니다. 순이익은 약 395억원으로, 2015년 161억 대비 약 144.4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91%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03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6.89배에 비해 약 274.79%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9배이며, 지난 2016년 2.6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52%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7.52%, ROA는 13.21%입니다. MCNX의 시가총액은 4,755억 1,10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1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0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92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335위, 코스닥 종목 기준 50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38억 7,8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5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31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395억 5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4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4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MCNX에 대해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6만 5천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만 2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만 6천 7백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6만 3천 7백원에서 4만 2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만 3천 5백원에서 2만 6천 4백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MCNX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기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